아 자 이번에는 여기가 위치가 아니라 되시구요 그 다음에 위치 앞에 있는 툴을 또 붙여 줘야 되고 비커밍이 아니라 비케임 디자이링이 아니라 디자이얼 그 다음에 툽이 디스커벌 조금 해놓고 워가 빠져야 돼 그 다음에 후가 아니라 후즈 그 다음에 투파 인드가 아니라 툽이 파운드 음 자 여기에서는 리얼 셔프 진정한 자아가 자 요거는 비트 용법 이라 해서 비트 용법 어 비트 용법 중에서도 예정 가능 운명 의도 조건 에서 이런 예정으로 해석하면 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두비 파운드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여기에는 썸에어는 어딘가에서 목적어 아니죠 여기 보니까 목적어 없어 그러니까 수동태가 들어가는 거야 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비겐 투어 피어 예가 동사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주어 고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줘야 되겠죠 어 그러니까 프리 스크라이 피피 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위치 워 가 위치를 집어넣어도 돼 여기는 위치 워 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거든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니까 생략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느정도 암기 할게 필요해 이게 투 디스 커벌 그냥 써도 상관 없긴 해 근데 또 이제 원문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있단 말에 그러니까 나는 마실 거가 필요해 할 때 아이 아이니 썸 땡 트 드링크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그거를 아이니 썸 땡 트 비 드렁크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여기는 요런건 좀 암기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동명사 주어를 쓴 거고 여기가 종사가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ing 는 동사가 안되지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지 동사 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암기 해야 돼 디자일 이건 바람직한 원하는 이라는 뜻 이에요 바람직한 원하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원 사람이 태어났다 이거는 수동태 완전 이에요 그러니까 위치 주격이나 목적격을 나타내는 위치가 안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투 위치 하면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는 완전하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대수로 바뀌는 건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건 가 주어야 여기는 진주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어 전념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없는 게 아니라 목적어 생략이 커밋 이라는 동사는 제기대명사 자신을 제기대명사 목적어를 생략을 많이 해 자신을 그 역할에 전념 시킨다 전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덜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였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목적어가 생략이 되면서 이게 완전한 구조가 되는 거야 일형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삼형식이라도 얘기할 수도 있고 하여튼 가 주어 진주어야 여기가